여러분께서 지금 고풍기 음악방송 라디오 스타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오늘은 마음이 답답하고 꽉 막힌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속이 후련해지는 노래. 자 먼저 효리 씨가 선택한 노래 들어볼까요? 오늘은 뭐예요? 야 인덜리 선택을 했어요. 달리가 우리가 아는 달리예요? 화가? 화가? 아니면 다르다? 다르다. 다르다. 우리 방송장 중에 달리라고 있어요. 달리죠. 닮아도록 달리가 아니고? 달리가 뭔가 했어. 달리잖아요. 달리는 분들이 있어요. 인덜리 선택은 이유가 뭐예요? 일단 제가 굉장히 애착이 가장 많이 가는 곡이고요. 제가 작곡에 참여를 했었어서. 그리고 제가 그때 연기대상에서 보여드렸던 노래이기도. 아 그래요? 오늘은 다른 모습으로 제대로 보여드리고 싶어서. 아 이게 그때 뭐죠? 달리? 자 효리 씨가 부르는 달리 들어볼까요? 달리! 자 회를 잘하는 노래카메라. 다시를 잊지 않아도? 달리. 今日 지금 알려줄게. now i feel. 방법이 없어 자기니! 방법이 없어 자기니! 뒤에 돌아갈. 길어있는 것 같아. Oh you let us try. oh you let us try. Hey. 버겁게 매일 힘겹게. 나를 경격했던 거 알아. Oh. 마치도 않는 골키룩을 빛났어 그만 가줘 방법이 없어 달리 달리 방법이 없어 달리 달리 길을 잃은 것 같아 You better start You better start I'll be on my way You'll be on your way I'll be on my way You'll be on your way 아 네 그래서 잘 되셨구나 방법이 없어 달리 방법이 없어 달리 달리 방도가 없어 달리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달리 좋아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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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부터 달리입니다 이제부터 달리 달리 좋네 달리 좋네